게임하다가 알게 됐고 저는 서울 여친은 지방에 살고요. 장거리 안에 5개월 중 여친이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취업이 어려운데다 지방이라 일자리가 없다며 큰 도시로 가야 일자리가 더 잘 구해질 거라고 저는 혼자 사니 자기가 생활비도 내겠다고 제 집에서 당분간 신세 좀 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무슨 생활비냐고 맘 편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 올라온 지 9개월짼데 아직도 일자리 안 구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활비 내지 말라고 했어도 사람이라면 양심상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안 내는데다가 혼자 살 때보다 돈이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저 겨울에도 돈 아끼느라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 쓰고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사용하는데 여친 오고 나서부터 여친이 백수니까 추울 때는 보일러 더울 때는 에어컨 24시간 틀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도시가스비 15,000원 정도였는데 여친 오고 나서 20만원 가까이 나왔고요. 전기요금도 저는 12시간 근무에다 출퇴근 시간 빼고 가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랑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잠깐 하다 잠들기 때문에 2만원 안팎인데 여친 오고 나서는 7만원씩 나갑니다. 저 아침 원래 안 먹고 점심 저녁 다 직장에서 먹고 퇴근하고 집에 냉동 핫도그, 냉동 볶음밥 등 한 번 사놓으면 거의 한 달 이상 먹습니다. 과자나 과일 음료 잘 안 먹고요. 근데 여친 오고 난 뒤에는 우유, 야구르트 비롯해 커피며 과자, 과일 다 사다 놓고 생필품도 저는 필요 없는 인스며 바디워시 등등 다 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10만원씩 넘게 들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퇴근하고 여친이랑 배달 시켜 먹던가 외식하러 나갑니다. 다 제 돈으로요. 진짜 가난하면 사랑도 모두 없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젠 여친 입으로 뭐 들어가면 저게 다 내가 번 돈인데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왜 책임지고 있는지 짜증납니다. 잠깐 신세진다더니 9개월을 이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일자리 구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일자리 구하고 있다는데 어디 이력선 얻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집구석 청소도 안에서 머리카락이 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저 혼자 살 때보다 집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지낸다 했더니 사실혼 관계였다고 헤어지고 싶으면 위자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네요. 그런데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게임하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외지에서 사고 당하면 좋겠냐고 자기 갈 곳 없다고 뻔뻔하게 안 나갑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집 정거하고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버릴까 싶다가도 너무한 것 같아서 너 나갈 때까지 내가 집 안 들어간다 통보하고 지금 지인 집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가스랑 전기 인터넷 다 끊을 거라니까 그럼 저 때문에 인생 마감한다고 유서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내버려야 되나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나 싶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